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난입이네? 트레이더 무슨... 팔아... 팔아있네 꼼짝 날라 꼼짝 날라 꼼짝 날라 꼼짝 날라 미안하 꼼짝 날라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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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철거 2가 1만 원 1가 1. 2가 2. 2가 2. 아 나 병 걸렸어 지금 나 병 걸렸어 지금 아까 솔랭 저기하더니 나 똑같이 울만나봐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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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다 울려했는데, 죽을 거 없잖아. 그리스도 안 죽는다. 죽는 꽃이 죽이 됐다. 죽는다. 고마워. 다음에 함께할 수 있구나. 연우는 죽지 않아요. 내게. 보물기가 죽게 됐다. 내 밤의 시간 신뢰 좀 하지 가볍도 못쓰는데 응 쓸 거의 안나오잖아 어허이 파라 데미지 아 정메달이네 우와 쟁탈이라 그런가 잠깐 차분하게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3 루시 없냐 저기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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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나 At?. 그 다음에 에이 이케 이제 저 선 아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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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싸움 미도 벌써 썼어? 아니 맞춘다 저 저 트레이서 잘 못해서 다행이다 나보는건 이리와서 나와 싸움 장비가 너무 조심해 아하이 이런 아 성관 왜이렇게 짧게 치냐 하아 다시 달려보인다 아하 블러드하르트 블러드하르트 문제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진짜 죽어 타라 존맛 침대 멈춰 우와 헌 스킨 굿 이우 드븐 대기 굿 세 영광을 지어야되라! 한 발이당 75 여섯 발이니까 안 맞추면 한 발이네 파라를 내가 잡아야 되나? 파라 잡을 거 없죠 우리 팀 파라랑 또 잡을 게 없다 기다리시지 어? 필요한 일이었어 아직은 갈 때가 아니야 궁극기 충전 중일세 건접을 방어해야 합니다 아하 파라 위도우 파라 위도우를 지금 못 잡는데 지금 85프로는 게 기적이야 아하 아마 한 발이 엉덩되지만 안 맞은 건 어때요? 엉덩이 오시지 석양이 치인다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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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편집이 막아? 잠깐! 빨리 도망치는게 좋을거 같다 나 불 부탁하라 시공의 폭풍으로 아잉? 오우 어차피 정클렛으로 정클렛으로 위도우메르실 어떻게 잘랐네 개봉이 아잉 아잉 동메달 밖에 못받았네 평일 6300대리니까 정클렛이 아마 딜금메달 찍었을거에요 매크리도 스킨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더군 아맞아 중고방이었지? 아 그러네 한라운드 따였었나요 근데? 한라운드 따였었죠? 내가 들어갔을때 한판 그 다음에 한판 이긴거니까 잘했네 동메달 따기 기적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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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딜을 뛰게 많이 했는데 왜그러지 했더니 중고방이었어 아 여기서 매크리 별로 안좋은데 계속 타고 그냥 내가 딜을 해야돼 그래야 재미도 있으면서 아 힐해야되나? 아 아 진짜 이번에 해볼까? 야 오우